만약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바로 사고 조치를 했다면 김호중은 합의로 상황이 정리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연예계 활동이 제한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큰 데미지는 아니죠. 결국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은 결국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김호중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으로 자신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역수순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명만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소속사의 책임도 컸습니다. 생각엔터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대신 자수하게 만들었죠. 김호중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대목은 김호중의 형법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사고 현장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도 제거했는데 블랙박스를 직접 제거한 생각엔터 본부장 전 씨는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김호중과 함께 큰 비난을 받은 생각엔터는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제외하고 또 다른 사업을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생각엔터는 아트의 맨시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생각엔터에서 폐업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법인 폐업을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의 해산이라고 표시되고 감사 청산인 또는 대표 청산인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현재 생각엔터 등기부등본 상에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반면 생각엔터는 최근 대표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구속된 이광득 전 대표 대신 이모 씨를 대표로 앉혔습니다. 또한 회사명을 변경하던 11일 연모 씨를 새로운 사내의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유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정찬우는 2020년 3월 처음 감사로 임명했고 3년 임기를 채운 후 2023년 3월 중임된 상태입니다. 생각엔터가 폐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 후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손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폐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폐업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125억 원이 넘는 선수금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BS 미디어넷 등도 주주로 있는 등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임의로 폐업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뒤띔했습니다. 공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3년 기준 매출 약 187억 원의 수익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채에 해당되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습니다. 단단한 팬덤을 확보한 김호중의 공연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만약 폐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청산결산 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폐업이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광득 전 대표, 정찬호 등의 의견 외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BS 미디어넷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데요. 2022년 카카오 엔터는 지분 10%를 75억 원을 주고 취득했습니다. 당시 기업가치 총액을 750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SBS 미디어넷은 생각엔터 지분 3.6%를 30억 원에 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833억 원에 이르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면 이 지분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폐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명을 바꾼 후 김호중 등 연예인을 제외하고 새 판을 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생각엔터 측은 즉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생각엔터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앤엔시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각엔터는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간 합의가 이뤄지며 사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사내의사로 김호중 전담 매니저였던 인물이 이름에 올라 여전히 의심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티즌들은 김호중 풀려나면 다시 움직이려는 거겠지 이름만 바꾸면 다 바뀌는 거냐 생각 없는 엔터테인먼트네 지금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엔 이름만 바꾸고 계속 장사하겠다는 말 생각엔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인다. 혈연관계라더니 하는 짓들이 다 똑같다 등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음에도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었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이 된 것으로 사법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 통화 내역과 cctv 화질 개선 등을 통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호중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부부는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김호중의 사법 방해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죠. 결국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남겼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막하는 사법 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신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 변호사는 김 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의 믿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는 이는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형이 가중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요. 사태가 모두 진정이 된 후 늘 그랬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대중들과 만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모든 것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입니다. 이번 김호중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 더 이상 연예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